나다 언젠간 슈퍼 개미이다 재밌어서 한 번 더 한다 금요일 날 실적 나왔어 월요일이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오른건 가고 떨어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오른건 오르고 떨어지고 떨어진 거고 산이 산 맞아? 실적이 잘 나온 건 오르고 실적이 안 나온 건 떨어지고 오르고 봐 이런 거야 내가 금요일 날 텔레그램 형들한테 실적이 개판 나온 종목인데 요거 좀 사자고 할 애들이 있어 봐 반도체 실적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늘 저 월드엑스 어떻게 됐나 보자 올랐네? 3.5%? 응... 아 깜짝이야 하나 머트레이즈 실적 나오고 올랐네? 왜 이래? 응... 알겠네 알겠지? 그거야 끝 오늘 방송 끝이다 봐 쿠쿠홈시스 실적 나왔는데 이정도 아직 약하다 간다 이제 기간 붙을 거다 했어 안 했어 했지? 기간 촥 붙지 오늘 7% 호우 또 오르고 실적 잘 나온 건 리드코프 대박 실적 나왔지 그냥 한 번에 가면 실적이 대박 나왔잖아 무료 익는 데까지 좀 필요한 거야 농사 졌어 그냥 어? 이렇게 새싹 딱 자르면 돼 안 돼 캡이면 안 돼 이거야 캡지 리드코프 나이스 데엔비 우리 총 줄여 오늘 봐 4.25% 사람들이 지금 막 사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 조금 까 좀 까 아 다 알려준다 내가 사실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전업주자들 중에 좀 잘하는 고수들이 있어 내 방송을 봐 보면서 진짜 짜증날 거야 아 저 새끼 언제 방송하나? 저 새끼 다 알려주네 이게 약간 그런 거야 악마 조합 있지 악마들 악마들끼리 조합이 있는데 인간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다 까는 거야 거기서 다 까는 거야 저 새끼만 죽으면 저 새끼만 없애지면 다 까네 거꾸로 잖아 보통 어때 잘 나왔으면 사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 까고 있네? 안 나왔으면 팔아야 되잖아 거기다 사고 있네? 근데 닝견들은 어떻게 해? 반대로 하지 닝견들은 그런 거야 다 알려주는 거야 난 알지 알려줘도 그거를 이용하고 피킹할 사람들은 소수야 타고난 알고리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만 되는 거야 주옥 같아 그치? 근데 이게 항상 더해 오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있거든? 유튜버셔 근데 이제 투자 철학만 얘기하죠 좀 디테일한 게임의 법칙은 얘기하고 그 선생님이 밸류 트랩에 대해서 얘기했어 밸류 트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이 선생님 이해하기에 동의는 하는데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어 이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밸류 트랩인 이유 자기가 외국인들 투자들한테 한국 주식이 싸다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으니 파는 게 어떻겠니 얘기했더니 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밸류 트랩 이라고 얘기를 했대 이게 뭔 뜻이냐 싼 데 안 사요 싼 데 왜 안 사 밸류 트랩이라는 거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계속 그 저가에 머무르는 상태야 덫이잖아 가격에 덫 가격 때문에 딱 샀는데 거기에 갇혀 지금 이거 방송 보는 사람들이 밸류 트랩에 갇혀가지고 개구통 받는 사람들 많아 특히 전업들은 지금 거의 진짜 너무 힘들지 오직하면 그 사람들 바이오 사서 매매하겠어 거기는 노 밸류 트랩이니까 그럼 뭘 때문일까 그 선생님 이야기는 한국 주식이 주식이 인기가 없고 보통 사람들이 별로 개인들이 안 좋아하고 그리고 투명성 지배구조 그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이 부분이 동행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있다 그게 크다 근데 주가 대형주를 국민들이 만들어? 개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아니야 외인들이야 외인들 뭐 한 종목이 다 달려들으면 그렇게 되겠지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으로 개미들이 어떻게 만드나 안 돼 외인들이 한국이 어떻다 한국의 경쟁력을 인정해줘야 밸류 트랩에서 풀어나는 거야 언락더 밸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왜 외국인들은 그 밸류 트랩을 안 살까 국민들이 주식을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 부동산 줄 알고 주식은 다 작전인 줄 알고 그렇잖아 실제로 또 그렇고 그리고 투명하지도 않고 그분 말씀 다 맞는 얘기인데 나는 주된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밸류 트랩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언제나 얘기해봐도 답이 안 나와 내가 외국인이야 나도 한국 주식에 대해서 사는 게 좀 후순이야 너무 싸서 사는 건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거는 안 친단 말이야 주식은 지급 가격이 저렴한 게 중요해? 아니 뭐가 중요해? 미래 가격 앞으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가 중요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한국의 기업들이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정책 대비 외국 기업보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세금 부담 더 내 그렇지? 다른 나라 다 감세했지 우리나라에 세금 안 냈지 세금 그럼 별로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임금 높아 경쟁력 대비 높아 다른 나라는 더 싸 그럼 임금 5,52시간 대출 규제 싹 깎은 거로 그냥 기업이 안 좋은 것만 다 갖다 박는 거야 다 똑같아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내가 이 기업이랑 사업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을 새로 새 차리려고 해 주식주의랑 똑같은 거야 새로 차리는 거 내가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 만드는 거 아니야 사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떤 동네는 이거 세금도 비싸고 노동경쟁급도 안 좋고 거기서 한 번 뽑으면 사람 자르지도 못하고 임금은 가치에 비해서 또 엄청 비싸고 돈이라도 많이 벌면 지탄받고 가격 낮춰라 영향받어 그런 나라에다가 회사 차리겠어? 아니지 규제 없는 나라에 차리지 밸류트랩이라는 얘기를 나는 2015년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밸류트랩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럼 그때는 왜 없었을까 2013년대에 난 밸류트랩이라는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다 투자하면서 아 우리 밸류트랩에 갇혔어 없어 한국 주식이 그만큼 가치를 받았어 리포터 올라오면 해외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해외 IT기업 우리나라 가IT기업 하가지고 소니는 표 몇 배 우리나라 표 몇 배 이걸 막 하잖아 오잖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평가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 예전에는 지금은 왜 병가 받냐 왜 뭐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국민들이 주식 주식 그랬어? 아니었어 그때도 절대 아니야 개민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 외인들이 판을 깔고 이게 가면 거기에 반응하는 그냥 닝견들이라고 무슨 개인들이 뭘 해 그런 건 없어 되지도 않아 조금만한 종목 상관가 가잖아 그걸 갖다가 개인들이 울쒀어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얘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도하는 힘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주식은 주도하는 힘이 외인이야 외인들이 쫙 들어와서 어 너네는 퍼 이 정도 받아도 돼 하면은 거기를 기점으로 박스를 만들면서 그게 되는 거라고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주도심 제일 센 사람이 그렇지 거기 제일 큰 형들인데 밑에 개미들이 우리 삼성준아 퍼 15배 받아야 돼요 CR도 안 먹히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는 15배 받아야 돼 해서 올려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외인들이 까 주지 않는 거야 엄청 많잖아 까면 어떻게 떨어지겠지 퍼 내려가겠지 그럼 그때 또 다 사 주도하는 거기다 선물 옵션 기법까지 넣잖아 그게 주된 이유야 한국의 기업들 보잖아 내가 봐 내가 외국인 입장에 나 똑같잖아 외국인이나 나나 똑같단 말이야 투자하는 방식은 똑같아 보잖아 내수주들이 정말 반토막 나고 그렇게 떨어졌어 동훈 FM만 봐도 엄청나게 떨어졌어 기업들 봐봐 판매비 관리비 얼마나 늘었나 봐봐 매출은 느는 거 한계가 있어 지금 내수주들 다 유통주들 왜 이렇게 막 PBR 0.5 언더로 막 꼬라받고 그래 예전에는 그랬어 예전에는 안 그랬네 예전에 왜 밸류트랩 없다고 왜 갑자기 생겼어 밸류트랩 EPS가 꺾였으니까 그런지 EPS가 살아있으면 그게 없는 거야 왜 바이오에는 밸류트랩이 없어 그렇지 바이오는 판매 관리비랑 상관이 전혀 없잖아 꿈과 희망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올 초의 방법 뭐라고 그랬어 야 제조업 나 버린다 내수주들 내가 버린다 쌈은 들어갔다가 올까 빠삼은 하겠다 했잖아 꿈과 희망으로 식으로 갔잖아 우리 최근에 봐 오로라 오늘도 올랐네 꿈과 희망으로 몰린다니까 올해 그래서 뭐 들고 있었어 우리 엔터주 SM 라이프 그런 거 들고 있었잖아 왜 그런 거 들고 있냐 말도 안 되는데 내수주 음식료주는 퍼 10 이하에서 막 놀고 있는데 거기다 확고한 프랜차이즈 밸류도 가지고 있고 그 제품만 막 먹고 해 그런데도 그거 안 사고 왜 왜 엔터주 사냐고 머리에다가 총 맞아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환경 때문에 돈을 거기에 돈이 안 몰리는 거야 풀어줘봐 노동정책 풀고 세금 감세하고 대출 규제 풀고 부동산 규제 풀어봐 내수 활성화 돼봐 그냥 날아가 내수주들 여기서 따불은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내가 보증할게 내가 보증할게 정말 이건 내가 그렇게 돼 그렇게 풀면은 풀기만 하면 그냥 날아가 근데 나는 내가 이 선생님 존경하거든 내 선생님 얘기에 공의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을 좋았냐면 언락다 밸류 될 거다 다시 올라갈 거다 근데 이유가 달라 이 선생님은 세상이 투명해지고 아름다워 하셔서 언락다 밸류가 될 거라고 보지만 아니야 난 이렇게 폭망하잖아 지금 세금으로 갖다가 다 써서 막 마꾸고 있잖아 근데 세수 펀 거 나거든 점점 안 좋아지거든 지수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그러다가 세금 끊기는 순간이 와 언제 걸릴지 몰라 몇 년 안에 걸릴지 10년 뒤에 올 수도 있지 몰라 근데 복지를 풀다가 세금들 기업들 경쟁력 깎아가면서 그냥 현금만 이빨 그냥 땡겨서 그걸 갖다가 서민들한테 풀다가 그걸 못하는 단계가 와 반드시 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폭동 폭동이 일어나지 바꾸겠지 아 잘못됐구나 기업 경쟁력을 깎아가지고 현금을 살포하는 거는 그건 미친 짓이구나 깨닫겠지 노선 변경 하겠지 다시 기업들을 잘 살 수 있게끔 하겠지 프랑스 봐봐 프랑스가 이렇게 부자세 매기고 해가지고 벨기에로 떠나고 막 부가 다 빠져나가고 나라가 완전 초토화 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잡고 있어 최근에 성장해 너무 쉬운 문제야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전에 밸류 복선이 이랬어 내수주들 밸류노 PBR 밴드 퍼 밴드가 이 정도 해서 놀았어 지금 어떻게 됐어 3분의 1 통과 반토막 났지 개박사 밑에서 하잖아 여기서 트레이딩 하면 돼 그리고 그 중에서 성장하는 종목 나와 봐 우리 가끔 성장하는 종목 탁 찍어내가지고 해외에서 돈 보내고 탁 찍어내서 탁 뽑아내잖아 쿠컴 없이 딱 찍었잖아 라이스디미 딱 찍어줬잖아 실적 딱 나고 딱 가잖아 그렇게 하면 돼 걱정이 없는 거야 다만 내가 우리는 잘 살아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다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업 경쟁력을 살려야 우리가 다 사실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수가 더 잘 살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차피 그냥 먹고 살 만은 한 거야 근데 밑에 사람들이 거기가 부가 더 없어지는 거야 나라에서 퍼주는 돈 받다가 그게 이제 끊기면 얼마나 더 그게 벌어지겠어 사실 나라가 성장하면 이 정도 성장할 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덜 성장하겠지 근데 여기는 오히려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벌어져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뭐 이건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기업은 그냥 냅두면 된다 삼성이 뭐 부정한 방법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어 정말 수많은 그 임원들과 연구진들이 그 해가지고 그 올라간 거야 그리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고 냅두면 돼 자꾸 뜯어가려고 하고 뺏어가고 그러지마 삼성전자 다우에 상장돼 있으면 그게 얼마겠니 지금보다 1.5백은 더 받는다고 봐 확신해 이거 누가 봐도 마찬가지인 거야 대한민국 성장률이 박살난 그만큼 할인받는 거야 당연히 할인받는 거야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사세요 사세요 제발 사세요 필요 없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우리 주식 안 사는 거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좋으면 알아서 산다니까 좋으면 막 여기 곧 무너지게 생겨서도 돈 들고 와가지고 주식 좀 주세요 주식 좀 기브밀 스타 기브밀 스타 외국이니까 영어로 해야지 기브밀 스타 이렇게 한다고 지금은 우리가 좀 사세요 해도 안 사요 노 땡스 갑자기 우울해 준다 기분 좋았는데 외주식 올라서 내일은 바이오 얘기하자 연장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더라 메이지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딱 금요일에 그 얘기를 할까 했는데 주주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그럼 내일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